안녕하세요. 가족 요양보호사 겸 엄마와 먹방하는 행복가족입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된장노근에 만든 건데 짜장면 비슷한가요? 굉장히 가죽스름. 진짜 맛있네. 안에 된장노니까. 맛있네요. 게다를 놓고. 또. 처음 쓰고 빨라나 하나 또 먹으라고. 이런 거. 원래 길 어느 지역에 성산이 나오냐? 토산. 토산까지 걸어버렸죠? 표산이 나가네. 토산에서요? 응. 그럼 토산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토산 식당에. 음. 엄마는 칼국수도 쉬워. 양파지 맛있다. 돈까스 먹는 사람은 돈까스 먹고. 고사리 먹는 사람은 고사리에. 저. 머리 먹고. 마차는 고사리에요? 우선. mma. 우린. 우선. 아침 몇 시에 갔어요? 거의 토산까지? 그때 그저가야 토산에서 회사는 죽어버려서 이제가 호나 공고회에 내 바로 그때 나가려면 모르겠는데 걷다 보라 새로 온신 넘어서 그 토산도 넘어가네 거기서 칼국수 먹고 곧장 스크린 설탕 순으미 소스 콜라